페트병! 아, 죄송합니다. 오프닝 파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안 차릴래? 작가님, 그런데 저 퇴근은 언제? 뭐? 퇴근?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. 지금 이거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? 너네 조수야, 어씨라고! 잊었니? 죄송합니다. 목걸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. 강라이더, 콜도 안 잡고 뭐하고 있어? 그러다 에이스 자리 뺏기겠어. 어련히 알아서 할까? 걱정 마십쇼. 근데 누구 기다려? 왜 계속 문만 쳐다봐? 신경 끄십쇼. 아, 보라이모.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. 그렇게 약속 깨는 경우가 아닌데. 어? 그거 뭐예요? 목걸이 같은데? 아, 이거요? 이 녀석 찾는다고 고생 좀 했어요. 여자 목걸이네요? 요새 콜 좀 늘었죠? 요새 콜 좀 늘었죠? 요새 콜 좀 늘었죠? 누구 주려는 거야? 뭐 좋겠어요? 아, 예, 내가 더 바를까? 고생 좀 더 깨끗해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